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20학번 전바다입니다 저보다 엄마아빠랑 친구들이 더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에 지저분하게 그린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깔끔하게 그리려고 노력한 게 이유 같습니다 시계랑 트럼프 카드 9장이 나오고 그거를 다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려고 노력했고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도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효과를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해주시고 보좌 분위기보다는 편한 분위기로 수업해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기본도형 수업이 기본적인 형태력을 다질 수 있고 깔끔하게 색칠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모든 순간이 다 힘들었고 학원 끝나고 친구들과 야식을 사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